오늘 반문 여한봉 16장 8절에 가가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세상은 권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므로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죄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사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잘못을 적렬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을 책망하시려는 성령은 각 사람의 양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죄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한 첫 번째 증거 중 하나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의의 선물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맞물로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당하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왜 죄가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장이 하나님 반역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장하는 귀한 직임을 맡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루시엘을 기하에게서 더 존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만큼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존경한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을 방치하지 않고 군대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를 통하에서 진압을 하고 하늘 세계에서 루시엘 천사장과 그 귀하의 천사들을 공중으로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왕교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마귀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기는 귀한 일을 맡아 감방했었는데 그만 교만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저주받아 쫓겨나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마귀라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틀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자기도 되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도 같은 부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바마가 마귀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짓 유혹으로 아담하와를 실종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미혹에 넘어가서 아담하와는 하나님 같이 되어버리고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 부류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중심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리를 제쳐놓고 단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낸다 잘못이 많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핵심을 빗나간 죄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바라보니까 무슨 과일나무 열매 조금 먹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인간을 죽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권한을 알지 못하면 내가 부모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옆에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며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참고할 뿐이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참 그 생각이 고상하다 참 주관이 뚜렷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아주 끔찍한 잘못에 떨어진 상태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천사가 사단이 되었던 이유였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 비참한 죽음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생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주인되어 마귀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냐 살아온 그 죄를 속지 않은 희생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심령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주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면 성령은 수시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통해 책망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한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구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되 단순히 주 예수의 희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미 유죄의 선거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완봉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참 부담스러운 말이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나 우리 사람을 노예로 만들 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부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자꾸 주인이 되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권을 자꾸 말하고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느냐 부당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을 모르고 권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나의 집도 직장도 가족도 내 생명까지도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내게 생명 주고 모든 걸 다 주신 그분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죄라는 헬라로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던 뜻입니다. 아담 하와가 예호 하나님 위에서 지엄을 받아서 엘린동산 안에서 들어와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지엄 받은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고 거마하고 말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먹은 이유가 그들 마음에 예호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엘린동산 안에 있지만 마음은 예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예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예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도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요. 자유도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마음이 돌아가는 또 생명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태양과 달과 지구에 가는 길을 왜 이 길로만 꼭 가야 되느냐 하면서 지구가 만약에 딴 길로 빗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지구는 파괴되고 모두가 다 짬이라고 말겠지요. 또 지구가 태양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태양 가까이 조금만 더 다가가 버리면 지구는 완전히 다 불타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서 죽게 되겠지요. 그게 자유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까이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것이지요.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방종이지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자유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말을 해주는데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고 그리고는 파멸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하고 소나카를 품하고 제 가운데 떨어진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해서 천진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 때도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대해서 왜 이걸 믿으라고 나에게 강렬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제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좌물자 하나님, 주인 하나님 대신 그분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당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자 오신 이유는 마통고장 13들의 너희는 가서 내가 공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다 구원 받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라피 정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깜짝 놀라 그 앞에 물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고백을 하게 되시지요. 단순히 선지자나 라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봉은 10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 믿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해서 근분도 모르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에 공개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게 아주 멋있는 생각인 줄로 알고 그걸 모든 사람들은 주체가 뚜렷하고 주관의 뚜렷한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다 주기 세우고 칭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했습니다. 그절에서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정과 욕심을 사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죄의 사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자기의 마음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혹시 원죄가 무엇이냐 잡염죄가 무엇이냐 이걸 알게 됐단다 해도 그 아는 것으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이루려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땅의 것인 죄를 뿌리고 하늘의 것인 신령한 것으로 양심을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세상에서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암호 14장 6절에 내가 오게 되요 진리오 생명이니 나름함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진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준도 그 문화나 그 세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남색하는 것이 죄로 간주되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걸 보호해야 될 소수인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너무 과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인장 홍보를 하고야 되고 장려하는 이상한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성경의 여인들어 말세에는 소동고만한 때보다 더 심하게 성적으로 물러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분명히 믿으려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 문화가 어떻고 세태가 어떻고 상관없이 말씀을 최고의 군위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상식에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같이 나의 주 나의 하늘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진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되심을 알고 인정했을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지은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알고 회개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사람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하면서 자기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종교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즉 자기의 의가 담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노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를 세우는 것을 진앙생활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요. 참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온통 예수 믿어서 육신과 세상에서 부여하게 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부착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극히 부수적인 것을 주된 것으로 삼는 주격이 전도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변질들 신앙이 넘치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게 된 그 의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통화당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모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통화당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마케를 바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의 이보다도 천국 들어가는 의인 하나님의 의를 듣기야 겨기는 그 자세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각기 대시 이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 임금 마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나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였거나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 통신은 마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희가 세상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희가 갈부리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통신자인 세상 신 세상의 아비 세상의 주인 세상 임금이 갈부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에 의해서 그 머리가 깨지고 심판을 받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마귀와 함께 갈부리산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콜러스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십자를 통해서 마귀의 조종 세력들인 정자들과 권세들의 실체를 벗겨냈다는 것입니다.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이 무력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벌벌 떨고 거기 눈치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갈부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발로 밟아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자인지를 줄을 잘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실체를 이미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등 1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미라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호는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나 안에 있던 사망이 이제 사망을 잡고 있는 그 세상 임금의 존재를 내보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와있던 그 사망권세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구원이 와서 내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보여서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귀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에덴에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존중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빠짐으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제하고 내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담이 망하게 되죠.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선인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지원받은 인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변질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질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이게 안면으로 수용되기보다도 자꾸 그냥 거부 반응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깃돈으로 듣고 아주 코웃음을 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안면으로 수용되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변질이 많이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멜렉의 짐승들도 모두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왕은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느냐 물어보니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무엘신을 통해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울의 생각으로 드린 제사이지 하나님 뜻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드리는 제사라야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기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까지 하나님께 받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까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쳐져 불태워 들어진 그런 해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렘 제사라는 것은 태워서 받쳐진 제사로서 다시는 번복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강렬한 사람은 절대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는 해렘 제사를 드리고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광렬에서 계속 애굽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 광렬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구습을 우리는 이미 십자의 피로 우리가 해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세상의 임금이 신반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울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인도를 받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